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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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티컬 레전드인데 사람이 24명밖에 안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됐어 이거 초기화됐어 진짜 초기화됐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거 어차피 제가 초보가 된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개꿀잼이다 일단은 속도 올려주는거 그런거 없어가지고 아쉽긴한데 일단 요런거 요런거 다 먹어줘 아직 배타니까 야 아침에 요거를 찍어놨었거든요 집계를 잘했네 오늘 이게 됐어 다음에 또 밀었으면 또 큰일났뻔 했네 지금 방금까지 패시벌레이터 X 하다가 왔는데 요거는 아스널에서 했는게 좀 아쉽다 일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될 줄 몰랐네 지금 거의 한 10시 50분 거의 다 됐는데 아 이거 이거 기난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저도 1렉 됐어요 돈도 다 잘했고 근데 핵 때문에 이 난리 때문에 좀 힘들어 야 지금 이런데도 친구가 들어있구나 심플 어 잘 들어있네 저게 노란색의 보스 상자죠 개꿀잼 개꿀잼 야 서버 초기화될 줄 알았겠냐 오늘 될 줄을 몰랐어 방금 그러니까 개꿀입니다 아 맞다 이제 요거 손으로 돌아가면은 그거 해야겠다 그거 펀치까지 얻어가지고 얼른 레벨 올린 다음에 다시 이게 그 뭐야 제가 그 기억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애니가 있었는데 아 뭐했냐 리자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0 붙여가지고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뭐 무라 무라 식이 있었는데 어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네 와 처음부터 시작한다 일단은 빠른 성장을 위해서 바로 요거를 얻어야 돼 요거도 주고 지금 저희가 셀프일이랑 베리어 얻었죠 이제 레이지랑 후반에서 할 수 있는 거 레이지 펀치 셀프일 아니면은 요거 바꾸는 것도 있고 핀스 소울 요런 것도 낫겠나 와 와 벌써 배구 어? 와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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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랩? 벌써 말랩 와 벌써 말랩이 있어? 벌써 말랩이야? 벌써 말랩 와 레이아 와 진짜 벌써 말랩이 있냐 저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애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왜냐면은 근데 근데 할까요? 고고 고고 와 와 진짜 내 이모탈검 발키리랑 마스터 프로그래머를 저번 영상인가 찍었는데 아주 잘 찍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 베타스로르 어 여기가 어 이 티오면은 지금 돌아온 건데 이거 뭐고 지금 요거 요거 잠깐만 한번 봐야 돼 지금 하는 사람이 있나 볼게요 진짜 서버 다 튀었어 그리고 초기화 됐어 오오 있어 있어 사람들이 지금 찍고 있고 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얼른 해야겠지 역시 크리티컬 원인아 뭐다 오 됐어 됐어 펌치가 들어가야 돼 아 맞다 베타 쏘도 얻어줍시다 요거 베타 쏘도 얻어주고 여기에서 됐다 아 진짜 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내일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어 벌써 말라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도로 대박 안가네 브라인스 요 베타 캔디 뭔 뭔 소린지 모르겠네 역시 요게 나 요게 지금 요거 초기화 됐으니까 야 벌써 마스터 프로그래머가 됐다고 아니 와 말이 되냐 한 번 써 오케이 베타 쏘도 얻어주고 하자 하자 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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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어 오케이 돼 아 요렇게 이제 돼 야 개꿀잼 와 개꿀잼 야 개꿀잼 개꿀잼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됐어 와 개꿀잼 개꿀잼 게임 게임 개꿀잼 됐어 어 잠깐만 이거 패치 된거 같은데 이거 많아 말이야 많아 어 이거 레벨업 이제 쉬워졌다 레벨 이게 뭔점이 뭐냐면 3명 애들을 잡으면 원래는 올리거나 레벨업에 올라가야 됐었거든요 이제 그냥 돼 와 갓패치다 이거 리얼 갓패치 아 이거 오는 곳이 있었는데 저쪽이야 저쪽 아까 허트프롯인가 그거하고 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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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계로 하는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자리소 이거고 갖자 학팀인가 불판을 아니고 그 레전드 토 또 쓰레기 이게 원조 지 입장해 야 끊으면 안 돼 원이 짱이야 원 와 저쪽에서 원래 나 여기서 계속 레벨업 해가지고 육한생까지 했는데 초기가 됐어 택쟁이 씨 내가 한 번 말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갓겜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너네 택쟁이들 때문에 초기에다가 택하고 모두 핵 쓰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그래야 공평하죠 손 잡고 미어 바이러스 안 나오네 아직도 아 블랙마켓 그런 것도 사라졌어 망했다 야 벌써 루나 얻은 사람이 있어 와 이리였다 이게 지금 밤이 거의 다 배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는 다 내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본래 죽어야 돼 아 지금 크리티컬 레전드 초기화될 때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고만 불가능한 거 아니야 더러가와더라 뭐야 안 나오네 아 이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뭐지 거기인가 그리고 얘 보석이 공짜라서 은근 똑하게 해 어 뭐야 크리티컬 레전드 썸네일 바뀌었다 원래 똑같은거 였는데 야 만 명 됐어 아까 24명 됐는데 야 막 6670이 서버 겁나 많아졌어 야 야 나 24명대 한거야 그럼 나 와 지른다 흐흐 나 지렸어 지렸어 오늘은 약간 맛보기용으로 하고 흐흐야 흐흐야겠어 흐흐야겠어 항상 먹어줄게 윙니어특기 이게 쓰레기니까 크지마저지 윙니어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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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따로 잡고에 따로 소독만 먹으면 끝이거든요 어 어 답답 와 와 아 리얼 크크 나돈데? 어 나도 여기 트래블러부터 찾아야 되네 루나드 아 맞다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알는데 됐으니까 야 그럼 나 24명대 한거네 아 지금 그 제목 짓고 있는 와중에 들어온거거든요 게임 좀 찾으러 하다가 이렇게 낼기로는 끄네도 생각 못해 그래비티랑 하트푸드 그 다음에 핑스 브라운 그 다음에 어 핑크 휠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할까요 이제? 펀치펀치펀치 아 왜 봐봐봐 우와 아 봐봐 아 아 나가도 만화 회복하 회복 회복 회복하네요 음 아 얘들아 이게 몸만 잡아도 만화 회복하네 오 오 오 오 오 아 나 이거 몰랐어 예전에는 안그랬거든 어디어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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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급하 discover 야cribed 못만 잡아 와 야 기꿀 좀 깨면 됨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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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가 겁나 빨리 올려 ㄱ 꽈라 갓 폐치 갓 폐치 갓 폐치 와 이렇게 유저들하고 말하는 것도 재밌네 와 크크크 이건 인정이야 그거 빼고 다 값 패치 아니야 좀 더 잡을게 재밌게 할 수 있겠지 재밌게 할 수 있겠지 재밌게 할 수 있겠지 그냥 일반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그런 것도 해 주면 진짜 리얼 사기 아 티어 목들은 안 보여 아 한였음 가봐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요 게임 그래서 뭐 그립다 이제 이 사람들 돌아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이제 엄청 빨리 올라와가지고 크리티컬 레전드가 초기화됐어 근데 이거 개꿀이야 와 초기화됐긴 했는데 이것만 가펜치지 딴 거는 다 가펜치 아니에요 이렇게 크리티컬 레전드 초기화가 된 걸 해봤는데 이건 개꿀잼이었습니다 재밌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랑이 많이 안녕 아 그리고 이제 초보자 가이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끼면 좋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